제 식구들하고 이제 단합을 민호 민호이 워크샵인데요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머리도 쓰고 오늘 민호 민호이 워크샵 드디어 떠나는 날인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출석 리스트고요 누가 지금 지각을 할지 오늘 워크샵 가만히 제가 안 둘 거기 때문에 다들 조용 자리에 앉아 이렇게 가볼게요 아무도 지금 안 오는 거 아닌지 저 혼자 가는 거 아닌지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등으로 안녕하세요 1등이라고? 네 제가 봤을 때 우원진은 무조건 꼴찌고요 다른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온 거야? 안녕 안녕 얘들아 이 아이 떴다 빨리 타세요 아니 오빠 싹가지가 조금 없는 타입 에이! 에이! 오빠 오셔서 고마워요 오늘 뭐 하는 건데? 하시면 돼요 지금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4분이 더 지났거든요 지금부터 온 사람 다 지각 다 지각 빨리 빨리 탑니다 빨리 빨리 탑니다 쿡이 저렇게 멋지게 하고 왔어 쟤 야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가서 빨리 타 아 빨리빨리 옵니다 빨리빨리 타세요 지금 다 왔으니까 저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주목 주목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걸 왜 가냐면요 제가 이제 LMG 정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저 이제 한 가족이 된 건데 네 여러분들하고 팀워크를 좀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워크숍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소리 한번 줄러주세요 일단 기한 오빠 같은 경우 출발 좀 해 왜 안 해 야 한 시간 반 걸린다며 가면서 얘기하자 줘요 이거 지금 제가 직접 기획한 거고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만큼은 제 말에 토 달지 마시고 토 달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와 이제 여러분 다시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갈게요 아니야 입사 년도 AOMG 입사 순서로 해야지 입사 순서로 하면 그레이가 대선배지 아 그래? 입니다 네 요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OMG 6년 됐고, 7년 차고 지금 이제 재계약 얘기하고 있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반출, 반출... 뭐라고요? 반... 반출... 다음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 두비타예요. 저기 부탁하는 게 있는데 다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쉽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왜 갑자기 못하는 척 하는 거 같지? 야 너 한국어 잘하잖아. 아까 전에 언제 올라왔어? 미국에서! 한국어로밖에 말 안 하면서 무슨... 다음! 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재밌게 해볼게요. 형, 그 다음에 저예요? 그 다음에 유겸, 안녕. 저는 AOMG 들어온 지 벌써 3년 차 된 유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년 차 쿡입니다. 끝났어? 기한이 형 안 한 줄 알았나? 기한이 형 해야지. 너야? 네, 그... AOMG 온 지 1년 됐고요. 너무 불편하네요. 아니, 다 음악인들밖에 없잖아. 네, 잘 됐고요. 지금 워크숍 장소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제가 또 워크숍 간다고 하니까 마치 운명처럼 PPL 들어와서 정간장 홍삼 에브리타임에서 나온 신제품 정간장 홍삼 에브리타임 필름인데요. 필름 채용으로 되어 있어서 입안에 넣으면 감쪽같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입안에서 녹여먹는 구강용 필름이래요. 근데 일단 진짜 많이 들었어 안에. 그런데 되게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이 들었어.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 먹으면 되고 홍삼의 5대 기능성도 인정받은 건 강식품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진짜 가짜 게임을 해볼 거예요. 먹는 팀? 맞추는 팀. 오케이, 오케이. 안 먹었어. 나 없어. 하나, 둘, 셋. 여기가 추리반. 여기가 이제 범죄반. 오케이. 그럼 우리 딴 데 보고 있을까요? 네, 보면 안 되죠. 누가 안 먹을래? 가위바위보 하자. 그냥 그냥 그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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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 일단 하이 먹었어. 아 일단 하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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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이제 보세요 했는데 하이가 약간 표정이 약간 이 한 번 찡그러스. 하이 먹었어. 하이 형님은 먹었을 것 같아. 하이 형님은 먹었어. 하이 형님은 먹었어. 아니 일단 내가 봤을 때 하이랑 쌈디 형 먹었어. 안 먹었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모두 혀 한 번 내물이 해줄 수 있어요? 안 돼. 형! 형!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야. 나는 코쿤 형 아니면 성화 형. 형, 성화 형 아까 먹었어요? 지금 처음 먹은 거예요? 코쿤 형. 형 먹었어? 형 먹었어. 난 먹었지. 먹었어? 성화 형은 먹었어. 아니야, 그냥. 근데 내가 봤을 때 딱 돌았는데 3명은 안 먹은 척을 하고 1명은 먹은 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먹은 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 먹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코쿤 오빠네. 나도, 나도 코쿤. 앨범 걸 수 있어? 앨범 걸 수 있어? 아네, 아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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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쿨! 포쿨! 정면장 가져라 너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봐봐! 봐봐! 맞잖아 맞다니까! 잘 왔어요! 아니 대박이야! 키가 나? 맞어? 키가 나? 가위바위보! 먹은 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 먹었을 것 같아 우와 진짜 좋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입에 안 먹고 간편하고 좋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쓰지 않아 맛이 괜찮아 나 이거 엄마 사드릴 거야 그래도 막상 오니까 좀 재밌긴 하네 여러분 이제 제법 심심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목구멍 근지근지 해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또 준비했거든요 부르고 싶은 분께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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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윤경이! 잘 맞는다! 노래 뭐 틀었지? 저 소녀시대 G 해주세요 와.. 소리 좋다! 예예예예 내 첫 러브 스토리 텐션 저렇게 좋다고? 젊잖아 And my girls My sunshine 미치겠다 진짜 진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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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그대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좋은 향기 오 예 예 예 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제가 별명이 쥐며늘인데 쥐며늘 너무 지금 감동했고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원자가 해주시는. 아 세 Fahrer 진짜 철퐁 시차 해줘 시차 할게요 먼저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저 노래 선곡 자장가 자장가 여러분 한숨 주무실게요 아 이러지 말고 저기 민호이가 한 거 가자 또 그래야죠 좋아 아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빠 노래 듣고 싶다 나 노래? 어 노래 하나 해줘 뭐하지?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와 단둘이 서지셀 오리밤을 진짜 프로듀스하기 잘했다 아슬아슬 아슬하게 아슬하게 그대가 내 눈에 들어오게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할래 다 같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희민아 희민아 노래 한 거 갈래? 아 근데 뭐하지? 단점 아 여기 잘 안 들리게 컴백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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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찾으러 역시 역시 우리 형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 역시 우리 형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섬 좀 깍깍해졌어 내 삶을 막는 것은 내 일에 대한 두려움 감동이야 감동 이게 재능이야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마침내 질고가 돼서 진실들은 사라졌어요 천벌 받을 것 같아 유 머스 컴백홈 난 마음보다 따뜻해 유 머스 컴백홈 나를 완성하겠어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짜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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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집이에요? 너무 좋다 노년 시절을 보내기 좋을 것 같은데 짜라라라라 오 오 대박 오 아이고 너무 좋다 얘들아 잠깐 쉬고 있으면 내가 준비해 올게 움직여 방장 움직여 빨리 자 이제 다 나오세요 저희 여기로 가세요 AOMG 네 일단 풍선 뒤에 일렬로 줄 서세요 여러분 와 근데 이런 광경 너무 오랜만이다 나는 솔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민호 민호의 워크샵 시작할 건데 먼저 한 명씩 나와서 저희 댄스 신고식 진행할 거거든요 아 진짜 자 일단 제가 호명하는 사람 순서대로 나와서 할 건데 막내부터 갈게요 기한 오빠 나오시죠 AOMG 공식 댄스버신 기한 오빠 태계 1조에서 보여준 댄스 실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 좋다 AOMG 아 저걸 어떻게 이겨 AOMG 재능이라니까 아니 쟤 천재야 천재 다음 다음 주자 미소천사 쿡이 아 진짜 대박 이 refin Ital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에이 에이 어 어 이러시면 곤란해요 야 넌 내가 야 넌 통천이다 이거 아 쿡이야 뭐하는데 어 아 초심히 잃었네 아 초심히 잃었네 이제 그냥 할게요. 부담도 없잖아. 아 못 참아. 뷰엑맨. 됐다! 예! 수고했어요. 자 다음은 돌꽃미남! 유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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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지? 에이! 아! 살펴리 봐! 다음은 AOMG의 도도공주 하이 언니 모시겠습니다! 도도공!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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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hog! she's your pair unreal 들어온 양육도게 eters 테이팝 중 케이팝 스타라구 고맙습니다. 역시 케이팝 스타. 저 지금 립스틱 빨간 색깔 사고 싶어졌거든요. 다음은 섹시 폭발, 아 드비타. 이거 못해. 이 노래는 안무가 있으니까. 다음은 뒷떼기 왕자 코쿤 저 춤이 없습니다 형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가르쳐봐 하나 가르쳐봐 하나 배워보자 나는 마이클 잭슨의 부활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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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마이클 잭슨의 부활 이겸아 빨리 또 도와줘 이겸이 둘 이겸이 둘 이겸이 둘 이겸이 둘 다음은 큐티 뽀짝 아 로꼬 오빠 진짜 반기가 온다 나도 저거 잘해 나도 저거 잘해 나갈래 나도 갈래 나갈래 나도 갈래 보내 보내 민영이 보내요 민영이 보내요 민영이 보내요 왔어 왔어 맞는 거야 와우 다음은 간지작살 쌈디오빠 이런데 춤 추본 적이 없는데 야 너 도와주는 거야? 이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무리 맞춰 그냥 무리 맞춰 아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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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다리꾼 거 걸어다니는 조각사 드레이 워우 활리나는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뭐 좀 해야 돼? 뭐 하기나 해봐봐 형 싹대질하세요 와 아무것도 아니고 멋있다 글랜스 글랜스 다 했어 와 잘생겼다 여기서만 하길 길게 형 발레예요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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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공성하 자 여러분들의 댄스 신고식 너무 잘 봤고요 민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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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렛츠고 오 오 오 오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같지 않냐 끊어 끊어 이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멋있다 잘한다 너무 뜨거운 분위기 이제 잘 봤고요 이제는 재밌는 게임을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팀을 나눌 거예요 예 일단 여기서 제 라이벌은 기왕오빠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기왕오빠랑 각 팀의 주장이 돼가지고 팀원을 한 명씩 꼽을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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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쿤 가겠습니다 와 레이 로꼬 가겠습니다 하이님 유겸 야잇 야잇 좋았어 저는 그렇다면 쌈디오빠 원재야 나? 저 원재 쿡이 세트잖아 비타야 예 예 예 근데 수가 안 맞아도 돼요? 유겸하고 펌킨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아 좋다 진짜 좋다 형 형 DJ이잖아 DJ이시잖아요 게임만 같이 하자 게임만 게임만 아 아 아 하고 싶었네 아 진짜 나오라고 아니었는데 대표 자리 한번 빼서 위협하자 위협하자 일단 저희 팀은 이렇게 정해졌고요 팀 끼리 팀 구호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회의하세요 저희 팀 뭐 이거 이거 좀 짧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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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우리 벌써 했어 우리 쉬운 거 했어 뭐 했어? 영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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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너무 옛날인데 으쌰 여러분 이 티셔츠를 다 집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 거 같아요 와 너무 도움이 됐네요 지금부터는 재밌는 게임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상품을 먼저 공개를 할 건데요 먼저 MVP는 데미 30만 원짜리 상품권 이게 좋긴 한데? 네 좋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팀에게는? 하두 세트 와 아 노력상은 이 쇼핑백만 봐도 아시죠? 제가 돈 좀 썼는데요 여러분 하... 아 근데 노력상으로 저걸 준다고 그러니까 노력상으로 1등이 아니고? 게임 끝나고 어떤 상품인지 제가 공개할 거니까 열심히 맞춰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패배티는 이따가 바비큐 파티를 할 때 고기를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아 이겨야겠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대박인 미노미노미 워크샵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수고하 자 첫 번째 게임은 가사 낭독 퀴즈인데요 여러분 가사 낭독 가사 낭독 정답! 정답! 아 양주 형차 형차 지코 샛빙 오! 너 잘하네! 근데 진짜 어려워 이거 은근히 여러분도 다 저희 뮤지션이잖아요 네 한 번 음악적 지식을 맘껏 벗ni 보는 시간이 오케이 가보자 자 그럼 시작 심장의 매력 발산중 어 이거 알아 시스터 아 그러니까 그 같나 바래 네 시스타는 맞나 봐. 나도 알아. 노래도 알아. 영차! 영차! 시스타 터치마 바리! 아까 했잖아. 아니 했잖아. 뭐야? 우쌰! 우쌰! 시스타 쉐이킷!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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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들어와 들어와! 유쌰! 쉐이킷! 쉐이킷! 아니 아니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아 왜 그래! 아 이상하잖아! 아 그럴 수 있어! 만회한다! 근데 다 몰랐잖아! 그래 왜 그래! 야 좋았어! 자 기현 팀 1승! 에이 위 가로 셀레브레이트 넌 즐기기만 해 누가 뭘 해도 베이비 헤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아 러시아! 으쌰! 오! 크러쉬 러시아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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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기석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요즘까지 잘 모르지 내 문제를 먼저 맞히는 팀이 우승인데 지금 기한 팀이 뭐 벌써 2승 했거든요 좋아! 좋았어! 야 솔직히 우리 하나 가져가야 된다 그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나 맞히긴 해야지 문을 받자면 모두 날 바라봄 구지에서 노력하세요 으쌰! 으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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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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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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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지금 말 잘해야 돼 지금 말 잘해야 돼 지금 말 잘해야 돼 모르면 말하자 말 잘해야 돼 아 빨리 해 아니 그거를 외친 다음에 그걸 회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 회의가 돼 저렇게 그럼 먼저 외쳐놓고 회의하지 9-1 그 안 하지 마 그냥 들어와 으쌰!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블랙핑크 휘파람 아 물 박진 나라바라바라바람 뭐야 아 핀캔드 좀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팡팡파람 아핳 으쌰! 으쌰! 그 블랙핑크 붐바야 정답! 아 기분 너무 좋다 아 기분 좋아 아 옛날 노래 좀 주라 옛날 노래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요즘 노래 긴장감이 너무 없다 이게 얘기 해주면 안 돼? 우리 편하게 고기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잖아 자 기안 팀이 벌써 3승 자 하나만 더 맞춥시다 잘하네 이거 다음 곡 주세요 다 꽁짱 마라 다 꽁짱 마라 다 꽁짱 마라 다 꽁짱 마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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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뱅뱅뱅! 아! 첫 번째 하나 맞췄다 아! 첫 번째 하나 맞췄다 나 껌짱 마 나 껌짱 마 나 껌짱 마 오늘 밤 그 땅보다 아 기분이 진짜 좋네 자 드디어 민호유 팀 1승 자 다음 갈게요 벌써 넓어지는 이마 왜 이리 크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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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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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거 알았는데 아이씨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 좋아 이 정도 다음 곡 갈게요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디긴 네 마음이지라는 영차! 영차! 빈지노 아쿠아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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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 게임이죠? 해볼게요 풍풍풍 내 심장이 뛰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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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리세라핀 가! 근데 노래 제목이 진짜 길어 이브! 푸시케! 이브! 푸시케! 끝! 아 흰색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나랑 코쿤이 형이랑 그레이 형 걸어 나오는 거고 아 옷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일단 여기 이쪽으로 형이랑 나 기준 왼쪽으로 다 왔고 책임지고 있고 지금 우리 현역이어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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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